카르다노 1501년 9월 24일에서 1576년 9월 21일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의 수학자, 의사, 자연철학자 밀라노대학, 파비아 대학, 볼로냐 대학에서 수학, 의학을 강의하였다. 한때는 파비아 시장으로도 있었다. 점성술자로서 철학을 연구하였고 대수학자였으며 동시에 물리학자이기도 하였다. 파비아 출생 파비아 및 파도바대학을 마치고 밀라노대학, 파비아 대학, 볼로냐 대학에서 수학, 의학을 강의하였다. 한때는 파비아 시장으로도 있었다. 점성술자로서 철학을 연구하였고 도박군인 반면 대수학자였으며 실험의 특기를 가진 물리학자인 동시에 전혀 신용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일컬어졌다. 또한 산적의 딸을 아내로 삶는 등 이상 성격의 소유자로 미치광의 천재라고 불렸다. 의사로서는 스코틀랜드의 어떤 추기경의 천식을 치료하는데 침대에 깃털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알레르기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학자로서는 당시에 제1인자였으며 1545년 대수학에 져서 아르스 마그나 아스메그나 슈텔리귤리스 얼제브르를 출간하였는데 그 중 3차 방정식의 대수적인 해법은 타르탈리아가 발견한 것인데도 마치 자기가 고안한 것처럼 무단 발표함으로써 영구히 인격적 손상을 입게 되었다. 자연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타고라스 플라톤과 같은 물언론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범심론적 반가톨릭적이라 하여 1570년 2단으로 몰려 6개월간 투옥당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연금을 받으며 여생을 보냈다.